하트가 하트 하트? 우리의 마음 이거 하트 와 진짜 피겨 스케이팅 하시는 분 대단하세요 바로 엉덩이가 찍는 거지 한번 해봐 하트 피겨 스케이팅 좋아 아 뜨거워 어우 뜨거워 아 너 왜 이렇게 못한 거야 이거 껴어줄지 할래? 아니 좀 큰 걸로 하지? 난 둘 찾아올게 네 작품명 얼음 깨는 세븐틴 너무 좋다 이건 스토리감 아니야? ô 소 też 샀다 스토리감 이 찬사 얼음 수저비 아니야? 어 내가 이겼어! 형이 이겼어! 아싸! 우리 그거 할래? 여기에서 락이죠 지금? 갔죠!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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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하긴 했나봐 그니까요! 되게 소심하게 해보네? 이거 하나 가지고 있을까?